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현재 김혜경씨의 황제의정 관련해가지고 이게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것이 해당 사안이 도덕적인 문제를 넘어서 법적으로까지도 문제가 될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고 해석이 나오고 있으며 실제로 전문가들 역시도 현재 김혜경을 둘러싼 여러가지 의혹들을 보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이는게 명백하다라고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가지고 향후에 수사 및 기소 가능성까지도 배제할 수 없다라는 의견까지도 나오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이러다가 제2의 정경신 꼴이나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을 한번 짚어보면은 먼저 앞서 kbs가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를 지냈던 2018년부터 3년 동안 경기도 소속의 5급 사무관으로 일한 배모씨하고 비서실 직원 a씨가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나눈 텔레그램 대화하고 전화 녹음을 토대로 김혜경씨 측이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10여차례 유용한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고 a씨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4월달에 자신의 개인카드로 한우고기값 11만8천원을 결제한 뒤에 다음날 이를 취소하고 법인카드로 다시 결제하는 이런 정황을 폭로했습니다. 그리고 a씨는 jtbc에다가 상황에 따라가지고 일주일에 한두번 법인카드를 썼고 1회에 무조건 12만원을 채우는 방식으로 반복적으로 결제가 이루어졌다라고 폭로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선거대책본부 상인고문을 맡고 있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sns에다가 김혜경의 경기도 법인카드 바꿔치기 결제라든가 사적인 유용의 의혹 불법 의전 의혹 관련 기사들을 봤다면서 이거는 업무상 횡령에 죄책까지 물을 수가 있다라고 밝혔고 또 지난해 하반기에 경기도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점도 지적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최재형 감사원장은 2021년도 감사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하반기에 경기도 감사를 계획을 했다면서 제가 감사원장을 사임한 이후에 무슨 이유에서인지 경기도에 대한 감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지적을 했고 또 최재형 원장은 이재명 후보를 겨냥을 해가지고 비서실 직원과 부인의 이러한 잘못을 알고도 묵인을 했다면 공범이고 몰랐으면 무능한 것이며 무책임하거나 비리에 둔감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겠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 이뿐만이 아니라 법조계에서도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할 경우에 당사자는 배임 혹은 횡령 혐의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과거 판례를 보더라도 대법원은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횡령 혹은 배임 혐의로 유죄로 판단해왔다라고 전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 근거는 회사의 재물을 불법적으로 영득을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례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 전 대통령이 유죄로 확정받은 혐의 중에서 이 전 대통령이 법인카드로 5억 7,157만 604원을 사용을 해서 그 대금을 다스가 납입을 한 혐의도 있었고 대법원은 이에 대해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해당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횡령죄가 성립된다고 판단을 했는데요. 그리고 허비급여지급이라든가 수용차 구입 대금의 횡령 등의 혐의도 유죄로 확정을 했습니다. 그 뿐만이 아니라 또 서울중앙지법 정형체판사 같은 경우에는 2016년 4월부터 1년 동안 개인적인 용도로 법인카드 3,428만원을 사용을 하고 이를 정상지출로 위장을 해가지고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가 된 한 대학연구소 직원 A씨에게 진영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기도 했는데요. 당시에 재판부는 A씨는 회계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기회로 자신이 관리하던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배임 행위를 반복을 한 것이라면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판례들이 현재까지 알려진 내용을 기준으로 김혜경씨의 사건과 정확히 맞아떨어지지는 않는 상황이지만 다만 법조계에서 향후 김혜경이 A씨를 통해서 B씨에게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것을 지시했다는 것이 입증이 된다면 김혜경의 측근인 A씨의 배임에 교사 혐의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있다라고 보고 있고 서초동의 한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현재까지 제기된 의혹만으로 혐의 성립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기는 이르다면서도 김씨가 지속적으로 지시했다는 것이 물증으로 입증이 될 경우에는 고발장이 접수된 이상 수사는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해당 변호사는 현재까지 제기된 의혹 속의 금액이 비교적 적은 편이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이 된 만큼 어떤 식으로 수사가 진행될지는 한번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다만 법조계에서는 해당 사안에 대해서 본격적인 수사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선거 이후라든가 또는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라 가지고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전망을 하고 있는데 한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한 달 정도 앞둔 대선 전에는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고 다만 대선 이후에 수사에서 언론에서 밝혀진 것보다 더 큰 횡령 액수가 드러난다면 검찰에서도 무혐의 처분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을 했으며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김혜경 씨의 혐의에 대해서는 직권남용 공범 가능성이 가장 크다라고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고 또 약 대리 처방 등에 대해서 의료법 위반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으며 또 김혜경의 장남에 대리 퇴원을 밟는 과정에서 공금으로 비용을 냈다면 이 혐의도 횡령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권 일각에서는 만일에 차기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승리한다면 현재 논란이 일고 있는 김혜경 씨에 관련된 이런 사건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수사기관에서 제대로 수사하기에는 엄청난 부담을 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대로 그냥 흐지부지 되거나 아니면 수사를 진행을 하더라도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면제부를 주는 쪽으로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리고 한편 이번 논란의 중심에 있는 배 씨 같은 경우에는 10년 전부터 공무원으로 채용이 되어가지고 김혜경의 개인 비서 활동을 돕고 있었다라는 이런 주장도 나왔는데 관련된 보도를 보면 2010년에 이재명이 시작이 된 뒤부터 배 씨 같은 경우에는 김혜경을 수행하고 보좌할 요령으로 시청 공무원으로 채용이 되었다라는 이런 의혹이 나왔고 실제로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으로 재직을 했을 때 성남시 의원을 했었던 국민의힘 소속의 박완정 전 시의원은 언론과 인터뷰에서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에 아내 김혜경 씨가 다니던 곳에는 배 씨가 항상 그림자처럼 따라 다녔다라고 이야기했으며 비서실에서 어떤 명목으로 배 씨를 공무원으로 뽑았는지 알기 위해서 시청에 자료를 요구한 적이 있으나 묵살당했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리고 또 박 전 의원은 지난 2021년 성남시 의회에서 성남시 행사 때마다 시장 부인을 따라다니면서 밀착 수행을 하던 배모 씨라는 직원이 버젓이 등록된 공무원이었다라고 이야기했고 공직자가 민간 일을 수행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성남시에서 일어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박 전 시의원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배 씨는 최소한 2012년부터 계약직 공무원 신분으로 김 씨를 보좌한 것으로 보이며 배 씨는 이재명 후보가 경기지사로 재직한 2018년에서 2021년에도 경기도청 총무과 소속의 5국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국회 소통 및 국회의전 담당 직책을 맡았는데요 결론적으로 봤을 때 배 씨는 지난 10년 동안 공무원 신분으로 김혜경 씨를 가까이에서 수행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상황이며 복수의 경기도청의 관계자들도 배 씨가 총무과 소속으로 되어 있긴 했지만 실제로 본 적은 거의 없다라고 입을 모아서 이야기하고 있고 일각에서는 작년 11월 김혜경의 낙상사고 직후에 얼굴하고 몸통을 가린 채 외출을 하다가 일부 언론에 찍힌 직원이 배 씨가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가 되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후보 측에서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단체장 배우자를 사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은 행안부의 금지 규정으로 위반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좀 들여다봐야 할 것이며 현재 김혜경의 혐의라든가 수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해석이 분분하지만 공통적으로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 김혜경의 공무원 사적 동원이라든가 법인카드 유용 의혹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위법 소지가 있고 사법 처리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철저하게 사실관계를 규명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야당이 관련 의혹들을 고발한 만큼 수사 당국은 위헌 여부를 조속히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요청한 감사와 관련해서도 사실 별로 뭐 기다려지 않지만은 경기도가 늦지 않게 결론을 내야 할 것이며 부족하다면은 수사까지도 불사해서 국민들이 이번 의혹에 대해서 한 점의 의구심도 남지 않게 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